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잉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릴 거는 프리티 원종 프리티입니다. 작년 제가 21년 8월에 적심해서 이렇게 옮겨 심은 거거든요. 저는 적심해서는 항상 풀분에다가 한번 배양두 섞어서 넣고요. 뿌리난 뒤에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이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정말 예쁘죠?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정말 예뻐요. 오우 지금 프리티입니다. 엄청 예쁘죠? 이렇게 정말 예뻐요. 아주 따글따글 지더리 자리 잡아서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이거 원종 프리티랍니다. 프리티. 이런 거는 입장 떨어진 거는 작은 입장들은 그냥 흙에다 어미 옆에다가 놓으면 저절로 거기서 입이 자구들이 나와서 뿌리 내리고 아주 잘 큰답니다. 다른 데 옮겨 놓고 나중에 입꼬지 할 때 옮겨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작은 입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미 옆에다가 그냥 던져놓으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작은 입꼬지 지금 나는 거 보이시죠? 와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쁜 입꼬지랑 프리티. 저희는 주택인데 주택 베란다 온도가 제가 5도 정도 맞게 베란다 문을 항상 열어놓고요. 한겨울에도 완전 추운 날 빼놓고는 항상 5도 떨어질 때까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이 엄청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런 예쁜 자기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심어놨고요. 이렇게 빈 공간은 아마도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빈 공간은 둔 것 같지 않은데 거기다가 예쁜 돌 하나 올려놓으면 장식되고요.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프리티. 원정 프리티입니다. 저기 근처에 제가 킴핑동 놀러 갔다가 사장님이 원정 프리티는 좀 귀하다고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가족소 널리기 위해서 얘도 엄청 적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 옮겨 심은 겁니다. 정말 예쁘죠? 입꼬지도 있고요. 막 섞여 있어서 얘들이 좀 꽉 차면은 정말 예쁜 프리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입장 작은 애들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적심해서 놓으시면 정말 예뻐요. 하나씩 심어두면 커지긴 하겠지만 너무 커져도 이렇게 밥그릇 수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시면 정말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어우 색감도 정말 예쁘게 들고 있죠? 색감 보세요. 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색감. 색감 보세요. 와 이거 프리티입니다. 정말 잘 컸어요. 겨울에 제가 물도 안 줬는데 요새 이제 데리고 나와서 저면관수로 다 제가 물을 주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이거는 원정 프리티랍니다. 와 이거 보면은 군생도 이렇게 옆으로 대고 얘들이 저기를 참 분질을 잘하는 것 같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우 막 따글따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심을 땐 듬성듬성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은데 성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제가 조명관수 후에 훨씬 많이 예뻐졌답니다. 요거 이제 햇빛에 두고 달달 구워야죠? 그러면 정말 예쁜 원정 프리티가 된답니다. 아 정말 예뻐요. 제 눈에만 예뻐 보이나요? 아 여러분들 보이시긴 예쁜가요? 요 다육이들은 그냥 스쳐가면 안 예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우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와 정말 감탄 연말입니다. 제가 제 자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필링 쫙쫙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많은 채널이 있답니다. 다육이 채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네. 정말 예뻐요. 환상적인 원정 프리티 다육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엉터리 다육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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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